경제와 이슈 2022년 3월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의 치포 동맹 제안 2022년 8월 미국 반도체 지원법 발표 2023년 3월 한국 K-칩스법 통과 2023년 9월 유럽연합 유럽 반도체법 ECA 발효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컴퓨터 칩이 없는 우리의 경제활동 상상이 되시나요?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이 67%를 차지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58%로 독보적인 상황인데요. 2022년 3월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의 반도체 동맹을 제안합니다. 이른바 칩보 동맹의 4개국은 전세계 반도체 장비의 73%, 파운드리의 87%, 설계 및 생산의 91%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칩보 동맹은 프렌드 슈어링을 앞세운 미국의 탈중국 행보에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까지 발표하며 공급만 재편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했는데요.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통제 속에서도 중국 화웨이가 7나노 공정에서 만든 AP를 선보이면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반도체 가지라의 최종 안에서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 통제가 한국에는 무기한 유예로 결정돼 국내 업계가 한숨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속 불확실성은 상전하는데요. 지난 9월에는 유럽연합의 반도체 법까지 발효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에 또 다른 변수가 됐습니다. 한국도 올해 3월 K-칩스법을 통과시키며 지원에 나섰지만 주요국들의 반도체법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인데요. 예측불허 반도체 전쟁 속 한국은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할까요? 예측불허 반도체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이세철 시티글로벌 마켓 증권 전문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을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좀 구성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시장은 일단 전체 시장은 한 5,500억 달러 정도의 규모에 해당되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3,000억 달러 그리고 메모리가 1,500억 달러 그리고 기타 센서 같은 기타 제품들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그먼트별로 주요 업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AMD, 미디어텍 같은 글로벌 로직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직 쪽은 특히 회사들이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우리가 IDM이라고 해서 모두 디자인, 설계, 그리고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데 로직 쪽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설계를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나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들이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파운드리 쪽, 이쪽은 TSC나 UMC 같은 그런 회사들이 대신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인엑스,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센서 같은 경우는 소니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메모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워낙 메모리가 강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메모리, 비메모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표현은 한국에만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반도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인간의 뇌를 본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쪽이 프로세서 쪽 부분, 로직분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억하는 부분, 인간의 기억하는 소자 부족에 해당되는 부분이 D렌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해마에 해당되는 부분이 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감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각 센서라든지 청각 센서라든지 후각 같은 센서들이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 저희가 센서, 기타 아놀르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시스템 반도체 쪽이 메모리보다는 시장 규모가 좀 크고요. 맞습니다. 양쪽 부분에 성장성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가요? 꼭 그렇게 해볼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일단 두 양쪽 다 동반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로직 프로세서와 파트너가 어떻게 보면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치 사람으로 비유하면 남편, 아내처럼 같이 파트너처럼 같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자는 다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TSMC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데가 나오면서 이게 너무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글로벌 지형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업체별로 분화돼서 진행이 많이 됐고요. 특히 로직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IDM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설계부터 생산 판매까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IDM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인텔이 남아 있고. 그런데 더 넓혀져 있는 회사가 삼성 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논자 같은 경우는 로직뿐만 아니라 메모리, 그리고 센서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찾아볼 수 없는 모든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삼성 논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각각이 분화돼서 각각의 역할을 했던 세상이었다면 앞으로의 저희가 보는 기술 방향과 지형적인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또 거꾸로 삼성 논자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반도체가 요즘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방향성 때문에 로직 메모리가 통합되는 방향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 방향에서 본다면 또 한국 회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화해가 7나노를 해서 깜짝 놀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삼성 전자는 한국에서는 이미 3나노, 2나노 경쟁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TSMC가 거기는 파운드리인데 또 거기도 2나노, 3나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노 경쟁이라는 건 무엇이고 지금 어디가 가장 앞서 있나요? 네, 일단 나노라는 것이 이제 칩 사이즈를 줄이는 것에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3나노, 5나노로 하는 것은 반도체 내에서 해프피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 재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몇 나노도 몇 나노라고 해서 그걸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제 아 이게 다음 나노로 가니까 그만큼 얼만큼 줄어들어서 칩 사이즈가 줄어들고 전력 소모가 낮아지는 어떤 그런 강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좀 해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무호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 그렇게 공정을 계속 다음 전화로 전환하면서 같은 동일 칩 내에서 더 많은 저희가 넷다이나 그로스다이라고 하는데 더 많은 칩을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호의 법칙이 어느 정도 한계에 좀 와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제 이런 전공정, 프론트엔드 공정에서의 앞으로의 기술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로 쓰는 스태킹 쪽 기술로 좀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말은 3나노라고 하지만 이제 4나노급에 해당되는 공정에서 EU의 3나노에서는 EU비를 더 많이 쓰지 않고 차라리 이제 위로 쓰는 GAA라고 해서 Gate All Around라고 해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쌓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노 경쟁에서 작은 사이즈를 만들면은 훨씬 더 그 회사의 전망이 밝다고 볼 수가 있나요? 최근 보니까 인텔이 나노 경쟁에서 뒤처졌는데 가장 빠르게 1.4나노를 해보겠다라고 발표도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나노 공정을 가는 거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는 원가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전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저전력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 AI 컴퓨팅 시대에 로봇 시대가 온다고 하면 더 고사양, 고집적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나노 공정을 더 가면 갈수록 그 회사의 기술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굉장히 높고요. 최근 금년 들어서만 200% 이상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엔비디아가 1등을 하고 있고 TSMC가 2등, 최근에 브로드컴도 많이 올라가서 삼성전자가 4위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이런 업체들의 전체 세계적인 전망이나 현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반도체 전체적인 전망은 요즘은 이제 수요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PC, 스마트폰, 그리고 서버들이 전통적인 서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있고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AI 부분이죠.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약간 조정은 있지만 이제 AI 수요에 대해서 시장에 기대감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런 AI에 따른 모멘텀이 앞으로 좀 커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수요가 오는 어떤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른바 칩스 액트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법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 최근에 가드레일까지 발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요. 미국이 다시 그 반도체 패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 중국하고 대척점을 세우면서도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도 있지만 미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거나 칩스 액트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칩스 액트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일단 주로 제가 보기에는 타겟하고 있는 부분은 미세공정 그리고 AI 관련된 슈퍼컴퓨팅 관련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되게 생소할 수는 있지만 과거 히스토리를 좀 보면 반도체 세 번째 3차 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반도체 전쟁은 저희가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미국이 반도체에 관련해서 분쟁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군사 목적으로 반도체가 컴퓨터에 사용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사일 같은 정밀 타격 같은 것들에 대한 계산들을 인간이 대신 기계가 하기 시작했던 게 1940년대, 50년대 때 그때가 콜드워때죠. 냉전때였고요. 그때 한 번 있었고 그때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분에서 판정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전쟁이 1980년대, 90년대 때 일본과 미국이 한 번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일본이 이제 워낙 그 당시 경쟁이 경쟁이 워낙 좋았고 반도체 회사들도 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전자회사들 모든 회사들이 반도체를 하고 있었고요. 그 회사들이 시가총이 미국의 웬만한 회사들 다 넘어가는 넘어서는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때도 똑같은 이제 반도체 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으면서 그 이후에 다시 또 미국이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즉 G1, G2 경쟁에서 반도체가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미국에서도 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들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하필이면 또 이럴 때 또 G1, G2 경쟁에서 또 중국이 이제 올라오면서 중국이 또 이제 반도체를 육성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 3차 전쟁까지 있으면서 대상자만 바뀌었지 계속해서 강대국끼리의 전쟁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기술 방향이 AI나 로봇 같은 방향성이다 보니까 여기에 반도체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 양쪽 다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칩 액트에 보면 특이한 점은 강력한 리쇼링 정책을 쓴다고 해서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는 IRA도 그랬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라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일단 그동안에는 이제 반도체 그 말씀에 리쇼링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프쇼링에서 바깥으로 바깥으로 이제 그 어떤 생산기지들을 바깥으로 꺼집어놨다면 지금은 다시 이제 생산되는 부분들을 다 미국으로 다시 전환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생기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을 이제 얘기는 하지만 MBD나 AMD를 얘기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사실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퀄컴도 없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미국이 지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은 다 동아시에 편중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는 비단 미국만은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도 제가 어제 유럽도 출장 갔다 왔는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들을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라피더스 같은 경우도 나온 것처럼 자국 내로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건데요. 중국은 어떤 지금 대응책을 쓰고 있는 건가요? 네. 중국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2015년부터 사실은 반도체 굴기를 시작을 좀 했고 그 결과가 사실 지금 별로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꾸준히 지금 기술 개발을 해오고 회사들을 인수를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이제 막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장비나 여러 가지 기술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하는 움직임들은 이제 이걸 차라리 우리가 내부 안에서 다 하자라는 방향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소재 이런 것들을 내재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선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보니까 수출 품목의 한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 시장이 가장 컸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산시설들이 대부분 중국에 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그 미중 갈등이나 미국에 있는 칩 액트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 구체적으로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사실 이제 한국은 직접 영향은 없지만 문제는 이제 한국 회사들이 중국에 팹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시설 생산 시설에 대해서 무기한 웨이버를 줬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저희가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도의 조항으로 EUB는 제한이 걸려 있고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DLM 같은 경우는 EUB 공전 전환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환 투자가 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랜드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3D 랜드이기 때문에 EUB를 도입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랜드는 조금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추가적인 그 조건이 그 케파 증설이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뭐 무제한 무기한 이제 연기를 해줘서 저희가 생산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저희도 DLM 랜드 팹을 한국에서 신규 공정을 위해서는 한국에다가 더 팹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시야를 조금 좁혀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메모리 분야의 최고의 강국이라고 그랬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경쟁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목받는 HBM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건가요? 네. 일단 HBM은 이제 저희가 플레임으로 하이 밴드 위스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즉 그 밴드 위스가 되게 높은 메모리인데요. 이걸 다시 이제 저희가 풀어서 설명하면 밴드 위스라는 거는 우리 도로에 차선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HBM 3 같은 경우는 TSB라고 해서 트루 실리콘 V라고 해서 이제 홀로 구멍을 파서 다른 칩과 연결을 하는데 이게 한 1024개 정도 됩니다. HBM도 D램의 일종인 거죠? 일종입니다. D램의 일종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AI 컴퓨터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AI 그러면 GPU, TPU 같은 프로세서만 보는데 얘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옆에 HBM이 같이 붙어 있고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HBM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엔비디아가 GPU를 팔아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고 있는 HBM도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그렇죠. 엔비디아는 사실 GPU 설계를 하고 그 GPU를 실제 만드는 거는 TSMC가 하고 HBM은 디자인 설계와 생산 판매까지는 하는 것들을 삼성원전 하인스가 한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세계 구도 속에서 전략을 지금 어떻게 짜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과 대만 이렇게 좀 많이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 한국은 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지금 다른 국가들과 직접 많은 협업은 많지는 않고요. 굳이 얘기하면 지금 미국과 지금 미국이 이제 삼성원전 하와 테이러시티에 파운드의 패블을 짓는 부분이 생기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양국의 국가 정상들이 만나서 서로 협업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한국은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과 대만과는 사실 좀 수월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공장을 짓고 이런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수출이 훨씬 더 큰데요. 미국보다는. 그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이른 얘기지만 트럼프가 내년에 들고 나올 정책이 훨씬 더 강력한 이런 것 때문에 더 데미지를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거는 모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반도체에 관해서 오히려 좀 중국이 어떻게 보면 한국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반도체의 어떤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과 일본, 대만, 유럽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연합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 일본, 대만이 사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유럽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와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한국이 좀 어떻게 보면 한국한테 오히려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렇게 중국한테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불리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저희 대만이나 미국, 일본과의 협업에 대해서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반도체 전쟁 속에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들이 독자적인 칩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단 지금 AI 칩이 일단 크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나 AMD 같이 이제 이런 설계 회사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을, 완제품을 사다가 이제 AI 컴퓨팅에 쓰는 방향. 그리고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 개발을 해서 이걸 자기네 하이퍼스켈러 데이터 센터에다가 자기네 AI의 어떤 응용처에 맞게 최적화시킨 제품을 만드는 방향. 두 가지가 나오는데 큰 IT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직접 설계하는 어떤 회사들이 생길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AI 쪽 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직접 설계를 합니다. 자기네 그 자율적인 찝사슬. 뭐 최근에 도조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의 이제 이 회사들 두 가지로 나누지 않은데 직접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한테 이제 받아다가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AI 때만 생긴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스마트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도 보면 애플과 삼성 혼자는 자기네 직접 설계해서 자기 프로세서를 AP를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탑재를 하고요. 기타 다른 회사들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회사들은 이제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한테 제품을 갖다 쓰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반도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작년에 소위 K-칩스 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그 골자는 뭐고 그게 좀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주의 골자는 이제 반도체의 육성이고 그다음에 각종 규제를 좀 완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일부 지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이제 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라고 보면 이제 소재 반도체 같은 경우 장비 소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인프라 구축을 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공정 쪽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앞으로 저희가 후공정을 좀 강조하는 이유는 AI 시대에는 메모리와 로직을 통합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어드밴스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그쪽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제 대만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한 부분이 디자인 아웃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운드인은 그래도 3,000원자가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디자인 아웃스가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없고요. TSMC는 거의 몇백 개 몇천 개가 있는데 한국에는 한 3, 4개 정도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와 달리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이거를 고객의 니즈에 맞게 그거를 이네블링 해줘야 되고요. 그거를 맞게 최적화된 설계를 또 해줘야 되고요. 그거에 맞게 생산을 해서 그거를 제때 맞게 납기에 맞게 물건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리드타임도 사실 TSMC 대비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디자인 아웃스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육성해 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혹자는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데는 빵을 만드는데 빵을 맛있게만 만들면 된다. 그래서 빵 만드는 거에만 신경을 썼다고 그러면 TSMC는 그 빵 자체의 맛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빵을 예쁘게 해서 많이 팔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또 그 빵 껍데기에 있는 포장지 패키징 같은 것들까지 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적절한 비유라고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TSMC는 이제 그 빵을 적게 납품을 해서 신선도가 높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타임 투 마켓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빵으로 치면 신선한 빵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이 되게 만족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패키징이 옛날에 저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패키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는 게 이제 칩과 칩을 통합을 시켜주는데 거기에 패키징의 역할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예쁘다기보다는 포장이 되게 기능성 포장이 지금. 그것 때문에 수율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고객이 받을 때 기능성 포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지금 산업의 전망을 좀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좀. 총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 수요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기존 수요들이 지금 사실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본다면. 계속 수요를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한편으로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AI 로봇들 이런 쪽 이런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쪽만 보면 되게 긍정적입니다. 수요가 거의 두 배씩 성장하거든요. HBM도 지금 내년에 한 두 배 성장할 텐데 이것만 보면 너무 좋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더 중립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 두 개가 지금 물갈이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이제 이것 때문에 수요에 부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신규 수요가 올라오는 것보다 이 기존 수요가 성장이 정체된 게 더 크다면 크면은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AI 쪽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면 전체 시장이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개의 수요가 좀 겹쳐지는 그런 변곡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또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측불어 반도체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재편되는 글로벌 반도체 지형 속에서 한국이 선점에 나가야 할 전략 행보에 대해 진단해 봤는데요. 차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세철 시티글로벌 마켓 증권 전무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과 러시아 등 각국의 갈등과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 속에서 세계화로 누려왔던 혜택이 축소되며 다양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새로운 공급망 구축은 오히려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한데요. 재편되는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